검색은 역시 OPGG 모바일 앱이죠 이게 또 다크 모드라서 눈도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제 전적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게임 내가 캐리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인장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업적 처럼 막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뭐 킬러 그리고 뭐 라이크 좀비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너무 좋아요 OPGG 앱